집안에서 말을 탄다? 우리집이 순식간에 푸른 조언으로 무동력 자가 승마 운동기구 에이스 파워 승마 운동 좋은거 누구나 잘 알고 계시죠? 무동력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하실 수 있는 자가 승마 운동기구 에이스 파워가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아줌마 아저씨들의 뱃살 뚱뚱한 허벅지와 엉덩이 옷도 안들어가고 늘어만 가는 사이즈 이젠 올라타기만 하십시오 말타는 것처럼 쉽게 재미있게 즐겁게 첫째 복과 가치 운동 승마 동작에서 벗다 올라타기만 하면 상하로 둥글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 동작에 따라 복근 운동 옆구리 운동 엉덩이 운동 허리아근 운동 허벅지 운동 총알이 운동까지 어렵거나 힘들지 않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허리에 라인이 생기는 것 같고 힙과 관략근에도 운동 되니까 좋더라구요 다들 승마해라 승마해라 하는 데 이유가 있더라구요 둘째 다이어트 전문 운동 기능 이제 절대 절대 힘들지 마십시오 에이스 파워는 말타듯 재미있게 즐겁게 복부 비만 해수 및 가치 근력 강화를 위한 운동기구 복과 가치산을 빼는 데 더욱 확실한 자세를 만들어주는 다이어트 전문 운동기구 말타는 자세가 원래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에이스 파워로 하니까 되게 쉬워요 배랑 허벅지랑 골반까지 꽉 조이는 것처럼 힘이 들어가니까 하체 전체 운동을 한 번에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셋째 기마 자세로 하체 강화 이젠 무덤욕으로 기마 자세의 반복 동작을 쉽게 나이 들면서 점점 힘없고 약해지는 남성들의 허리와 하체 근력 강화 살이 늘어지고 충해지는 여성들의 하체 살을 탱탱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약해지고 하체 근력까지 약해지더라구요 요즘 에이스 파워로 파워가 생겼습니다 남자 허리 임기는 데는 진짜 최고입니다 노인이 되면 다리가 가늘해지고 약해지는데 밖에 나갈 필요 없이 집에서 관절 걱정 없이 운동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넷째 3번만 해도 효과 오케이 자리 차지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하루 딱 3분씩만 운동해도 목불이 단탄해지고 하체 살이 난리시나게 딱 3분 하루 3분만 투자해도 난리시나게 매력적인 몸매로 완전히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 사실 있는 3분 자가 승마 운동기구 에이스 파워 겉부, 골반과 엉덩이, 허벅지, 숭마리, 다리아근, 다이어트 운동기구 에이스 파워 축 늘어진 달살, 심각한 효과비만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오십니까? 이제 쉽고 재미있게 간단하게 매십시오 자가 승마 운동기구 에이스 파워 자가 승마 운동기구 에이스 파워